주식회사 스튜디오입니다 2021년 8월 3일입니다 장중 종목 점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어서 길게는 해드리지 못하고 간단하게 해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먼저 뭐죠 3227.17 이구요 코스닥도 1039.34 3300까지 갔을 때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네 다들 어서오세요 네 다들 어서오시고 혜연이 님 태기 님 아 네네 어서오시구요 바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채팅창 먼저 볼까요? 채팅창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죠? 저만 안 들리나요? 혜연이 님 안 들리시나요? 아 진짜 안 들려요? 들리시죠? 아 안 들린다고 하면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우 새로운 아니 저기 그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뭐 그렇네요 근데 오늘 제가 방송 길게 못해드려서 아 그렇습니다 자 나무경협주 아난티 11,050원 가격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톤 아니 아톤 아닙니다 아 푸른기술 펜스 엔터프라이즈 1신석지 부산산업 디아티아이 영평 리조트 이렇게 담복 경협주라는 거 정말 아난티가 이제 저희가 하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난티인데 참 아난티가 벌써 11,500원까지 11,0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유튜브 유튜브도 주식키스 이 영상 그대로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댓글 누가 어떤 분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달아놨더라고요 15,000원까지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털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던데 제가 그걸 안다면 제가 그걸 안다면 저도 저의 전자산을 털어놓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죠 그러나 15,000원까지 어 저는 뭐 15,000원 뭐 2만원 2만원도 아니 이 한반도평화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쭉쭉 올라갈 텐데 근데 그걸 못 참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의 본인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떤 어떤 종목에 대한 그 가격 예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만약에 15,000원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반대로 15,000원 안 될 거 했는데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서부텍사스의 오늘 선물은 18,000원 좀 잠잠하죠 보령지역 17,90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윙이프트 1,430원이고요 마시아나항공 18,050원 호텔실라 호텔실라 수급 오랜만에 한번 봐볼까요 호텔실라의 수급을 호텔실라의 수급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네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가 깨졌더라고요 이제 세 자릿수로 다시 접어들었던데 뭐 언젠가는 지금은 이제 9만 2천원 고텔실라 참 뭐 3차 매수가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9만원에서 9만 3천원이 3차 매수가 정도 저희는 1차 매수 7,500원 했습니다 분명히 2차 매수 8,800원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차 매수 7,500원에 7만 5,000원 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7,500원에 가겠네요 2차 매수 8만 8,000원에 했습니다 호텔실라는데 7,500원에 매수했으면 말이 안되죠 에이텍은 3만 1,400원 전반적으로 좀 조용하네요 이재명 관련주는 그러니까 보령제약은 8월 10일까지 권리락 때문에 8월 10일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에이텍은 경선 경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뭐 그렇게 좀 우직하게 가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 대용제약은 대용제약은 17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5원이 바닥이었죠 종건당은 아직도 바닥이 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직도 올라서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마트 17만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가격만 봐드리고 정리할게요 매일이나 뭐 뭘이나 제가 또 길게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서 길게 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아 어디 여러분께서 추천한 추천 아니라 저기 그 상담의 한 종목 중에서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딱히 이슈가 딱히 없네요 뭐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도 마무리하고 아 안 들린다구요 아 진짜 안 들리세요 음 그래요 뭐 안 들리면 제가 이거를 다시 다시 듣기로 올릴 테니까 아마 녹음은 되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정리하는게 맞겠네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께 아 또 들린다구요 오늘 좀 그 사정이 이 사정이 좋지 않나봐요 다시 듣기는 아마 잘 할 거니까 다시 듣기로 꼭 들리세요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채팅창 분들 아 역시 들린다 안 들린다 뭐 혜은이님 태기님 쭈님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잘 안 들려서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셨죠 아 무슨 계속 무슨 말 했냐면은 오늘 방송 즐기기 못한다 이 말 하고 오셨어요 아 포스트 코로나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멘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는 그럼에도 준비해야 된다 작년 12월 12월 그 폐장일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그럼에도 지금 8개월이 지난 시점이어도 8개월째가 되고 있는 시점이어도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서 조금 주춤했던 건 또 사실이지만 호텔실라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요 주춤했지만 주춤했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포스트 코로나주는 준비해야 된다 그죠 호텔실라가 10만원 넘고 포스트 코로나주가 드디어 뜨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이렇게 호텔실라에 약간 재미를 보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만한 하니까 코로나가 확 터져 가지고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터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털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수익 챙기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올라설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호텔실라 뿐만 아니라 다시 올라설 타이밍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 어떤 것들이 뜨게 될지를 예측해보는 그리고 예측한 종목이 있다면 미리 자리 잡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걸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쭈님 실시간 재생장 분위기 쭈님 빨랑 다시 듣기 들어야겠어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또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방송 상태가 좀 원활하지 못한가봐요 그래서 더 이상 방송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바로 다시 듣기나마 잘 들릴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도 제가 이제 그 차트 보는 거 제가 화면 차트 보는 거 필기하는 거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아까 구독자 보니까 87명까지 45 우리가 45명부터 출발했거든요 87명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곧 100명이 되겠네요 100명까지 제가 열심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 주식키스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주식키스 채널 찾으셔서 주식키스 찾으셔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린이의 알고대짐을 바로 지켰습니다 주식키스입니다 주식키스